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오메가 압축 개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강의의 특징, 강의 대상, 그리고 강의 활용법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메가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제 기출문제집은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고, 오메가, 시그마, 알파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지? 네, 오메가라는 걸 붙인 이유는 뭘까?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무슨 뜻이야? 뜻은 없지? 이게 알파벳인데 이제 뭐 그리스 문자로 따졌을 때 알파벳에서 나오는 문자 하나잖아요. X가 뭐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이런 거 할 때 A부터 Z까지 이런 거 하잖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메가는 영어로 따지면 Z, Z예요. Z. 가장 마지막. 압축 개념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압축 개념을 공부하진 않잖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가 개념 정리를 할까?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시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오메가, 마지막 이런 뜻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끝 개념이다. 알겠죠? 기초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강의 자체가 일단 개념 강의를 한번 수강을 했어. 작년에 수강을 했던가. 재수생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반수생들. 작년에 공부한 것들이 다 남아있어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다시 들어야 된대. N수할 때. 그런데 너무 분량이 많아. 중간에 문제 너무 많이 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이걸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간다든가 또는 킬러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메가 압축 개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획이 된 강의가 이 오메가 압축 개념이에요. 알겠죠? 뭐 고3 올라가는데 내가 고2 때 개념을 잘 해가지고 거의 다 기억이 있다. 일단 고2 내신 전체 1, 2등급이다. 거의 1, 2등급이다. 그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너무 쉬운 거 있잖아. 이동거리에 대해서, 변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 점검만 하고 가고 싶어. 등가속도 운동? 내가 가르칠 수도 있겠어. 그러나 내가 고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활용하면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오메가 압축 개념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 앞으로의 커리가 이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내 이름 물류왕이라는 기초, 완전 센 기초 강좌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무라일체 개념 완성이 있고 그리고 압축 개념인 오메가 압축 개념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세 개의 개념인데 이 개념 이후에는 이제 바로 킬러 특강인 특난도 특강으로 넘어갑니다. 특난도 특강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3월 정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특난도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빠르게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강민은 선생이 이렇게 빠르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 교재는요. 개념 완성 교재랑 똑같아요. 무라일체 개념 완성 교재랑 똑같은데 자, 이 무라일체 개념 완성의 올해 버전이 기출 문제집인 시그마 기출 완성과 합본이 되어 있어. 합본이 되어 있어. 학생들이 본 교재만 살 수 없냐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본 교재만 압축 개념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 본 교재만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은 아주 축약해서 진행이 되지만 이 책에는 특난도 특강 같은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중요 기출 문제들, 2021학년도께 모두 반영된 기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빠르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재는 이걸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하지만 이거를 단권으로 개념 완성만, 무랄체 개념 완성만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얘들도 전부 다 비타민 교재로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랄체 필기노트 전체를 손글씨로 우리 학생조교가 직접 손글씨로 적은 부교재, 필기노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부교재로는 시그마 기출 완성 1044제, 기출 문제집 중에 현재 구조화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스텝 1, 2, 3로 나누어서 이제 기본부터 들어가는 스텝 1, 중급 스텝 2, 그리고 고난도 스텝 3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좀 빠르게 개념을 보고 기출을 봐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알겠죠? 문항수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제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천재 문제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기출 완성에서 여러분들이 수준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책 구성을 했고요. 해설집도 따로 있습니다. 스텝 3에 대해서는 알고리즘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풀어가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고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게 그래서 병행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당연히 너희들이 개념을 다시 보고 꼭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기출을 올해 수능을 위한 기출을 꼭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 평가원의 언어에 대한 체득 이런 것들이 올해 습득해놓은 게 올해 수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커리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간커리는 제 오명 압축 개념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는 내일은 물량, 그리고 물알체 개념 완성 기초 개념, 그렇죠? 그리고 일반 개념 전체적인 개념을 수능에 필요한 개념을 고르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들도 대표명들도 모두 풀어보는 그런 강좌와 개념 완성이고 교재는 이거랑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본교재만 활용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20강 이내로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시그마 기출 완성 시그마 기출 완성이 1044제로 진행이 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출 문제를 항상 매년 빼놓지 않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랬어. 뭐 여러분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012학년도, 2017학년도 자의스토리 대표조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책을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여튼 그리고 제가 자의스토리 예전에 강남인 강의에서 진행을 할 때 거기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전체 풀이 강의를 제가 전체 풀이 강의를 한 3번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거랑 그걸 강의를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의스토리 계약을 체결했을 때 3번 정도 완전 전체 풀을 진행을 했고 이제 메가에서는 제가 300개의 주요 문항들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와서 내가 1년이 딱 지났는데 1년이 지났으면 새로운 기출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 전체를 한번 총망라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학생들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올해 수능 내년 수능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올해 첫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문항 풀이가 메가스터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체 해설을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코드가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들으면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특란 특강, 킬러 특강이죠. 3월 정도에 오픈이 될 겁니다. 실전 300은 6월 7월 이 사이에 전범위 개념 전범위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죠. 특란 특강은 대표 기출이 30% 70%가 연구소 제작 문제로 제 강의에서는 특란도 브랜드라고 학생들이 얘기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강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리뉴얼이 됐습니다. 당연히 리뉴얼이 됐고 순서도 전부 다 다시 여러분들의 학습에 맞게 잘 배열이 다시 한 번 되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그 유형에서 강민웅 선생이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문제풀이의 도구를 정리하는 유형별로 도구를 정리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유형을 삭제하죠. 실전 300에서는 시험 문제보다 이게 무슨 유형인지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하고 유형을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법을 안 후에 습득한 후에 나중에는 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모든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풀이로 유형들이 안 적혀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 그 연습이 실전 300에서 진행이 되고요. 특단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리뉴얼이 쭉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난이도가 높은 회차들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물론 문제가 더럽고 이런 건 없는 건 아시죠?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지? 특단독 모의고사의 특징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그 모토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못 보고도 욕하지 못하는 모의고사였어. 아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걸 틀렸는가 이렇게 너희들이 허점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에 정확하게 맞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던 게 모의고사인데 올해는 시즌 1, 2, 3 이렇게 파이널까지 진행을 해서 약 26회차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40대 초반 정도로 전부 다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좀 N지 아니냐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 그런 학생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고 그리고 얻어갈 게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이 바로 이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메가 압축 개념 학습 대상 고3 N수생 그리고 반수생들 개념을 공부했는데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어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들 킬러 스킬들이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할게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가겠습니다. 앞부분이 정말 쉬운 것들 중간에 전자기에서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빠르게 PPT와 판서를 잘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넘어가거나 또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오메가 압축 개념입니다. 개념학습 1회독 한신 중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예 초심자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는 문제풀이는 잘해 그런 애들이 많죠. 문제풀이를 잘해 4페이지 잘 푸는데 앞부분에서 자꾸 아 이거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개념의 구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예전에 공부는 했었어. 잊혀진 거야.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뭐 전체 개념 강의를 다 듣기는 어려워. 그런 학생들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전체 20문제는 6문제나 뉴턴 역학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문풀 도구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또는 도구는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는 가이드가 없어.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하는 방식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알겠죠? 문제풀이의 도구와 그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까지 강민웅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물리학 단원 구성은 다 아시죠?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전체의 설명을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자세하게 막 얘까지 막 들고 막 여러분들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뭐 농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강의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딱딱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집중, 효율, 고효율의 강의를 원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이때 킬러 주제들이 있죠? 걔들은 핵심적인 상황들 이것도 지금 킬러지 지금 전기장이 지금 19번으로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상 킬러가 될 수 있는 이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깊이를 버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만 그냥 대충 그냥 훑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깊이 있는 곳은 깊이 있게 빠르게 할 곳은 또 빠르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뭐 강의 특징은 개념학습을 1회 이상 진행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스피드 개념이고요.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압축한다. 킬러 유형에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한다. 알겠지? 그리고 교재 문제는 필수 문항만 풀 거야. 알겠지? 문제풀이 강의는 제 강의가 제 강의는 문제풀이가 워낙 많아요. 특란도 특강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시그마 기출 완성 같은 경우는 병행을 추천하는데 너희들 늘 얘기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은 올해 수능을 위한 기출 최소화는 풀어야 돼. 300개 정도라도 풀어야 돼. 제 강좌로 따지면 여기 스텝 3 있지? 스텝 3가 중상급에서 킬러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 축약된 문제들이라도 풀고 가셔야 돼요. 기본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 문제들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 정말 기초가 많이 부족하면 스텝 1부터 적당하다라고 하면 스텝 2부터 나는 진짜 상위권이야 그러면 스텝 3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문제풀이도 모두 진행하니까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교재 문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교재에 있는 전체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념 완성으로 가시면 돼요. 개념 완성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 본책을 가지고도 개념 완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스튜디오에서 집중도 있게 진행하고요. 20강 이내로 끝내서 너희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 압축 개념을 통해서 너희들이 올해 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텐데 학습법을 안 했구나.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강의 수강 항상 복습 위주로 해줘.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 위주로 수업 중 진행된 개념을 직접 정리하는 거 꼭 필요해. 압축돼서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 볼 수 있지만 내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이렇게 빠르게 수업이 진행될 때는 아주 필요합니다. 알겠죠? 수업 듣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는 노트 정도 한 권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쁜 걸로 사 알았어? 예 예쁜 걸로 사 네가 사줘! 강민웅 선생이 사줘! 노트를 뿌려! 아마 곧 그게 그게 뿌려질 거야. 너희 이거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찍는 시점에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강민웅 피직스라고 써있는 마스크 끈 마스크 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수강평 이벤트 같은 것들이 진행되니까 예 노트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니들이 사는 게 더 질도 좋고 좋아 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업 중에 진행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마련했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고 올해 수능을 위한 기출학습 병행하는 것 계속 강조하고 Q&A 게시판 Q&A 게시판은 우리 전문 전공자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아시죠? 아실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정말 그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시킨 우리 연구원들이고요. 예 대부분 석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답변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강의 Q&A 게시판의 만족도가 97% 97%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0 0점 이렇게 줘버리거든요. 0점 10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또 혼나요. 우리 연구원들. 너 왜 이거 10점 나왔니? 똑바로 가봐. 문제 의도를 네가 잘 못 읽었으니까 10점을 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혼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까지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 알겠죠?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고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올해 수능을 만점 받기 위해 또는 입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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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